이 파티에 준비된 First Day Cake 태어나서 감사해 everyday 네 잼 그래 내가 봐도 나 3, 2, 1, 2, 1 I'm high I'm high my abilities style It's hot, high Let's ride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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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Heart I'm hit I'm dripping on my round of room A little bit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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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한 번 랩 역시 예수홍 여러분 오늘 긴장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불안.. 불안증이 생겼어요 래브레인 드려요! 래브레인! 긴장하지 말고! 오랫동 레버버! 소리 들렸어요! 네 저 슈아예요 오늘도 광도 소리 엄청 크게 부탁드려요 알았지? 그렇지! 맞아요! 파이팅! 왼쪽 레버버도 지지 말고 꼭! 슈아 나왔때는 엄청 크게 크게 환호해주세요 제가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꼭! 엄청! 에너지! 주세요! 어휴 이거 거의 페미티보다 더 컸었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긴장 부릴게 오늘 진짜 왜냐면 저는 진짜 멋있게 세시하게 하고 싶은데 근데 가족들 앞에서 엉덩이 흔든 적이 없어 그래서 그거 진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근데 할머니도 와 할머니 저주할 거 아닌데 아 진짜? 잘한다고? 하라니까 좋아하지 잘한다고 진짜? 다행히 무대 봤어요 이렇게 오이 입히는 거 아냐 뭐냐면 저는 집에서 귀여운 자식입니다 진짜? 우와! 음악중 중에 음악중 중에 음악중 중에 내 화련드 고마워 니네 생가율 역시 하루 종일 하고 있네 내 키도 맞춰줘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대충 머리 하는 걸 목하는 걸 느껴져 쓰리 뷰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어 발이 올라왔어 조금 아까는 안 닿았는데 지금 닿아요 어 너무 시원해요 정말 너무 시원해요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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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사이 좋아하네 나 와사이 진짜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 좋아하네 저번에 탐수하는 날 앞머리를 잘라야겠어요 제가 이랬어요 그냥 그냥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자를 거야 그치만 난 진짜 잘랐어 없어요 그냥 했고 사실은 한 거의 5년을 고민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발을 아주 잘 주물러주는 발이 안에 있어요 네버랜드도 체험해보세요 안녕 어디서요 어디서요 제가 예쁘죠? 신발을 바꾸고 싶어서 언니한테 급하게 물어봤어요 사실은 근데 없는데 지금 신발이 그래서 원래 저희 이거 신었었던 신발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꾸며줬어요 저만을 위한 신발 이거 아무도 못 신어요 왠지 아세요? 이름이 적혀있거든요 맞어 사진쯤에 끊어졌지 오늘 이거 신고 열심히 무대 해볼게요 우리 월드투어 화이팅 타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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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진짜 나와야 돼 나 그거 진짜 잘 타는데 여기가 어렵네 타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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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이 형은 뭐 해야 돼 민이 오래되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나 마사지 좀 나 마사지 좀 아니 마사지 좀 아니 마사지 좀 안해요 아 마사지 좀 나 이제 소영이 이제 너 와서 이제 할게 나 나 나 나 끝났 것 같아 진짜 같이 찍은 사람 오늘 찍으려고 그랬는데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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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올라가는 것 같아 우리 친구로 갈게 아니 맨날 하나가고 어디 가야 돼 하나가 리허설 가고 하나가 하고 나 오늘 끝 이번엔 끝까지 할 거예요 어 언니 안 아파? 아 여기 내가 찍는 거야 이거 맛있어 여러분 소개할게요 이거 맛있어 뭐 마장? 그 마장 소스 세팅 브로우 일어나셔야죠 나도 까다로워 음식 까시 음식 다 세팅되나 레츠 잇 어 잘라줘요 진짜 맛있어? 여기잖아 여기잖아 ęp 응 Flint 미니야 간다 안arah 한단 이 소스가 많이اح Asthma 먹어 많이 먹어 이렇게 좀 흔들려 여러분 야소 하자 오늘 다 배 나오길 배 나오면 안 되니까 알았어 맛있네 아 맛있나 이거 시험가 쓰던 젓가락? 제 시험은 언제 맛있네요? 언니가 가르치다 먹게 한 번 어 하나 있었어 이거 이름 자체가 양면이야 양면 단어 두개 야 이거 이런거 밟어 미연 씨 미연 씨의 제 젓가락은 미연 씨의 제 젓가락은 미연 씨의 제 젓가락은 훔쳐 봤어요 한 입만 보고 하나 둘 둘 친한상인 네? 이차아 예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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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인제 진짜 전화 한 통하면 친구 50명 오대 근데 진짜 진짜 리듬 리듬이 가 지금 장난 아니야 내가 보내지 말아봐 있어 친구들 대박 너 진짜 완전 한동 귀엽네 여기서 인싸였구나 예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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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난 진짜 몰랐는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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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예요. 전화 그만 아니 진화 몰라 예슈아 너무 많이 예슈아 예슈아 뭐야 아니 방금이라고 서브라이스 있대 이거인가 봐 다 잘 먹고 있어요 이랬는데? 하나 더 있어, 서프라이즈 이랬어 이랬어 들어왔어 혼자 와서 저도 들어왔어요 역시 우리 고향, 우리 진 반가워나봐 반가워서 해먹을게! 이거 테스트 해보시고 골라코스터 could it be my dream 뭐야? 이상한 사람 있어요 형이 따라 부를 수 있어 자고 계세요? 진짜로 그래서 민혜에 따라할게요 눈에만 바라만 봐도 그리고 그 호흡으로 넣어야 돼 no matter what 뭐야? no matter what is 뭐야? I choose a love 좌절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웃으면 제가 줄였어요 오늘 더 많이 왔는데 웃으면 이즈 나눠서 할 거예요 ㅎㅎㅎㅎ 왜요? 비판이 쓰여서 비판이 쓰여서 다이로 왔어요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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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야 멋있어! 수아야 긴장이 돼? 긴장되겠네 긴장이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 내 부모가 왔을 때 이미 긴장 오는 거 할 수 있어요 해요! 근데 가족이랑 친구 오면 더 긴장돼 단점 찍는대로 멤버들 3분 남았어! 3분 남았어! 지금 블루는 어디야? 미국에서 슬로우 향수 샀어요 어디로 수록? 1, 2, 3 1, 2, 3 자유! 1, 2, 3 1, 2, 3 멈추지 않아도 돼 느껴버려 everybody's just 1, 2, 3 2, 3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긴장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했어요! 아니! 나 몰랐어! 난 너무 안 났어! 아니 여기까지 났어! 왜 안 났어! 나 딱 보려고 했는데 아 진짜? 어디까지 갔어? 아무튼 잘 마무리했어요! 요즘 잘했어 내일은 울어! 알았어! 알았어! 내일 더 잘하자! 오늘 오고 싶어 오면 되는 거야? 내일도 파이팅! 고고! 아니 오늘 너무 예뻤어! 그 수호가 너무 예뻐요! 맞아! 수호가 너무 예뻐요! 재고! 재고야! 부셔! 부셔! 내일 봐요! 민펜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슈아가 울었는데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방콕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도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슈아를 엄청 이해했는데 제가 슈아 눈물을 보려고 왼쪽까지 뛰어갔는데 눈물이 안 난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아까웠어 근데 대신에 제가 울컥했어요 슈아가 왜 눈물이 안 났어! 왜 참았지? 난 퍼포먼스야! 나 퍼포먼스야! 나 퍼포먼스야! 나 어제 엄청 떨린다고 얘기했잖아 그 답은 제 퍼포먼스야 진짜 떨린 거야 3년 나왔어! 3년 나왔어! 3년 나왔어! 재미로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완전 매력적인 무대 레전드 무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여기 기대해주세요 방금 미미씨가 뒷담 했잖아요 뒷담이랑 앞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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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담 했다 했어요 뒷담이랑 옆 옆 아니니까 옆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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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앞담할래 나 앞담할래 슈아가요 요즘에 진짜 말도 안 듣고요 슈아가 신나 머리 볼륨만 신경 쓰고요 잘 안 챙겨주고요 언니 참 세워 뒷담이 좋아 뒷담이 좋아 뒤에서 해볼게요 슈아가요 나도 말 안 듣고 내가 봤을 때 뒷담이 난 것 같은데 어때? 같이 이렇게 보고 대화하는 느낌 그래 김민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표는 김과 같이 김 김 징그러워 보여요 김 미니 김 슛 근데 오늘 잘 찍어야 돼 레디 액션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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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어 어 귀여운데 아 아 아 아 어 느낌인데 김 먹고 싶어서 찍자고 한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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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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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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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나왔다 웃음 언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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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찍어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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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꼭 해주세요 김언니 오늘도 그 음식 음식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음식 여기다가 밥 밥 밥 밥 그래서 저는 너무 먹고 싶은데 고민 때문에 많이 먹어요 왜냐면 많이 먹으면 치즈면 너무 차고 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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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뿌려 맛있다니까 따뜻한 면 냄새 맡아 볼래 뭐 언니 맛있겠는데 먹어 아니지 너무 맛있다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뜨봐 야 맛있다 야 너무 맛있겠다 양치였어 진짜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미안 빨리 먹어야 돼 아니면 이제 다 식어 너들이 먹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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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왜 이렇게 물어 물어 나 맛있어 두개가 뭐 언니 잘 먹어야 돼 아니 맛있어 아니 맛있어 안 매워 이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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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내 젓가락 아니야 아 춥네 춥네 이거 갖고 왔어 네? 힘들어 봤는데 오늘도 내 젓가락 뺏고 어때? 우리 고치라임 아니요 모르겠어 맛있어 왜 나 안 해 맛있어? 미안해 이거 다 똑같아 메뉴? 아니요 이거 레몬글린티 뽀뽀티 있어 이거 사는데 뽀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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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ship 뽀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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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짱콩이 많아요 딱 봐도 어디를 안 봤네요 꺄 레몬닌이 아우 안 되겠다 오늘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현이는 예쁘게 되어 남몬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All night we dance to the morning All night we up all night All night we dance to the morning 아직도 어린 어른 그 점 없지만 좀 더 큰 너무 하찮아 너무 같잖아 어리짠 핑계를 대고 싶어 난 그치만 어른 시간의 때를 써봐도 바보야 멍청아 똥깨야 제발 너 정신 좀 차리자 저랑 우기 걸었는데 역시 명고는 명고니까 렌저들 우리 어제 저울수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우리도 잘 준비하고 다시 올게요 스페셜 무대 많이 준비하고 내 옆당 하는 사람 이거 봐봐 옆당? 내가? 내가? 마무리해 라이베! 오늘 너무 행복해 너희들 너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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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아니요 잘 쓰고 알려줘 광고에서 가요 광고에서 가요 쪼간티 꿈켓나카 천천히 쪼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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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커 뱅커 나카 나카 쪼간티 뱅커 나카 우지마 민니의 우는 모습 보고 싶으시면 꼭 오시고 민니가 많이 울면 저도 울 수도 있으니까 가정의 모습도 보고 싶으시면 꼭 오세요 Points 예상 하나 너 거 넌 또 쓴 젤리 요거 셋 요거 아